앞에서도 10시 기준으로 또 폭염 경보 발효된 지역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여름 폭염이 29일 역대 최장기간 기록됐다고 합니다. 정말 에어컨 없이는 날 수가 없는 여름이었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전기는 도대체 어떻게 생산돼서 우리 집까지 배달되어 오는가. 이것도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시죠. 뿌리 깊은 제조업,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전기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죠. 우리 진짜. 그렇죠. 하루도 못 살겠죠. 방송도 당연하고. 이 전기는 도대체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떤 원리로 어떻게 생산되는가. 그 뿌리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과학자들이 전기를 처음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19세기 초에 전지가 처음 개발되면서 전지에 나오는 전기를 끌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던 게 시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지를 만들어서 어떤 작은 양의 전지에서 나오는 정도의 그 정도 전기를 쓰고 전지가 다 다르면 버려야 되니까 꾸준하게 많은 전기를 쓰기는 어려웠죠.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에 전자기 유도법칙이라는 법칙이 발견이 되면서 자석을 빠르게 돌리면 혹은 빠르게 움직이면 그 옆에 있는 전선에 전기가 흐르게 된다라는 걸 알아내가지고 발전기라고 하죠. 자석을 이리저리 돌아가게 하는 장치를 만들면 거기에 넣어놓은 전기줄에 전기가 흐르게 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넣는 그런 방식이 19세기 후반에 대중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전기를 뭘로 돌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텐데요. 그래서 초창기에 19세기 후반 그때부터 많이 쓰이던 방식이 전통적으로 돌아가는 기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에서도 많이 쓰이던 물레방아에 연결을 해가지고 풍차 물레방아. 그렇습니다. 물레방아에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물레방아 돌아가는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얻는 장치. 이게 사실 초창기부터 많이 사용됐었고요. 미국에서 대규모로 전기 사업을 했던 아주 초기 사례가 그래서 나야가로 폭포 일대에 물레방아 수력발전소를 건설을 해가지고 그걸로 대량의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해서 사용을 하던 것이 전기 사용에 상당히 초창기의 일이었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나라에서도 전기를 초창기에 20세기에 들어왔을 때 많이 주로 사용되던 게 수력발전이 그때도 많이 활용이 됐었고 압록강에 있는 수풍수력발전소 이런 거는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유명했었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에너지 자원 수급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고 심심하면 무슨 자원과 같은 거를 수입하는 게 여러 가지 국제 규제에 의해서 통제될 때가 많기 때문에 북한은 아직도 수력발전에 굉장히 많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전 세계에 무슨 재생에너지나 이산화탄소 기후대응 통계 이런 거를 쭉 내보면 어떤 나라가 화력발전을 많이 하는지 원자력발전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수력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쓴 지 이런 거 통계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진국들이 대부분 이런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로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쑥 올라가가지고 북한이 1, 2위, 2, 3위 이런 데 갑자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요? 북한이요? 그게 이제 북한이 딴 첨단 기술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이 아니라 수력발전이 비중이 워낙 커질 때가 있기 때문에 수력발전도 이제 어떤 연료가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분류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석유나 석탄의 공급이 제한이 되면 그런 식으로 수력발전에 의존할 때가 많아서 북한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훅 올라갈 때가 있는데 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방식이야 이런 수력발전이 워낙 좀 전통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많이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 이제 각종 엔진을 돌려서 그 엔진이 돌아가는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넣는 방식인데요. 휘발유 엔진이나 디젤 엔진 같은 그런 거를 돌려가지고 정말로 발전기를 돌리는 그런 방식도 사실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태워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은 대형, 대규모 이런 데 쓰이는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어떤 그런 발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비상발전기 이런 데 이제 디젤 발전기를 좀 쓰는 편인데 나라에 따라서는 이 디젤 발전기도 굉장히 크게 사용하는 데가 있기도 있습니다. 석유 많이 나는 중동지역 나라 같은 데서는 원유, 원유 중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값싼 중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그냥 활활 태워가지고 발전기 돌려가지고 나라에 필요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좀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카리브해 지역에 있는 나라로 쿠바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쿠바가 예로부터 대표적인 아주 골수 공산주의 국가로 북한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깊고 피델 카스트로 이분이 쿠바를 아주 오랫동안 다스린다 이런 걸로도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쿠바하고 우리나라가 몇 달 전에 외교관계를 수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뉴스거리가 되고 화제가 되고 북한이 쿠바한테 이룰 수 있느냐, 우리를 어떻게 배신하냐 이랬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기사가 쭉 나온 적이 있었는데 쿠바하고 우리나라하고 예전부터 사탕수수 같은 거 사면서 설탕 같은 거 사면서 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한국 사업, 한국 산업 이런 게 쿠바에서 좀 인기가 좋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쿠바 사람들이 흥이 많기 때문에 케이팝 인기가 많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이 디젤 엔진을 쿠바의 초대형 디젤 엔진을 쿠바에 발전용으로 많이 판매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바에는 마찬가지로 쿠바도 여러 가지 무슨 경제 제재나 이런 거에 시달릴 때가 많기 때문에 전기 조달이 힘들 때가 많은데 쿠바는 산유국이라서 석유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석유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싼 석유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발전기, 그걸 돌릴 수 있는 디젤 엔진을 한국에서 잘 만들어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쿠바하고 한국이, 피델 카스트로가 한국의 노동자들이 발전기하고 디젤 엔진 공사한 현장에 방문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가고 그랬다는 그런 뉴스도 막 나고 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런 대형 발전용 디젤 엔진 같은 거를 어떻게 잘 만들게 됐을까요? 뭘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대형 중유, 디젤 엔진 이런 거 큰 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게 됐을까요? 글쎄요. 엔진 기술 자체가 좋은데.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큰 배를 움직이려면 커다란 디젤 엔진을 이용해서 배를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형 디젤 엔진을 만드는 기술이 차근차근 쌓여 나갔었는데 그거를 이제 쿠바에는 발전용으로 이렇게 판매를 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방법은 사용되지 않고 그거 말고 이제 원자력이나 석탄 화력 발전이나 가스를 이용해서 돌리는 그런 화력 발전 이런 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화력 발전이다, 연료를 태워서 돌린다라고 하면 가스 발전하고 석탄 발전이 둘 다 화력 발전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내부의 방식으로 보면 석탄 화력 발전소하고 원자력 발전을 또 한 대 묶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분류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 방식이 달라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석탄하고 석탄 화력하고 원자력하고 완전 다른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같이 묶이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석탄을 태워가지고 그 석탄 속에 석탄에서 나오는 무슨 연기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바로 발전기를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열기로 일단 물을 끓입니다. 그 물을 끓이면 그 물이 끓으면서 이제 수증기가 나오겠죠. 그럼 수증기가 나오는 그 거센 힘을 뽑아내가지고 그 증기로 말하자면 좀 바람개비같이 생긴 터빈이라는 기계를 돌려가지고 그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 그게 이제 석탄 화력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증기를 활용하는 방식은 그게 에너지원이 LNG가 됐든 석탄이 됐든 아니면 원자력이 됐든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도 원자력 핵반응을 이용해서 뜨거운 열기를 만들면 그거를 물을 끓여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바람개비를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원자력과 석탄 화력이 비슷한데 아까 중간에 가스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가스는 보통 그런 방식을 잘 안 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스도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가스도 가스를 태워서 물을 끓이는 방식이 있기는 있는데 가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을 안 끓이고 가스를 직접 불을 태워가지고 그 가스가 폭발하면서 가스가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기능 자체를 그대로 바람개비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직접 바람개비를 돌리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증기를 만드느냐, 물을 끓이느냐에 따라서 가스 발전하고 석탄 화력 발전은 좀 구분된다. 그래서 그런 말도 사용합니다. 원자력 발전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묶어서 증기의 힘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기력을 이용한다. 기력 발전 방식이다. 이런 말도 섞어서 두 개를 같이 분류하기도 합니다. 조금 구분되는 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수는 아닙니다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 말고 좀 색다른 방식으로 전기를 만드는 것으로 태양광하고 수소연료전지 방식이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발전기를 돌리는 이런 게 없고요. 풍력만 해도 발전기를 돌린다. 전자기 유도를 하는 자석이 돌아가는 걸 이용한다라는 거는 풍력 발전만 해도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돌아가는 게 없죠. 이거는 이제 반도체가 갖고 있는 특성 같은 것을 이용해서 광전 효과라는 그런 현상을 전혀 다른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뭐가 돌아가는 게 없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게 태양전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많이 어느 정도 용량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 이런 식으로 발전기를 돌리는 게 없는 게 수소연료전지라고 해서 우리 이제 수소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주입을 해주면 그게 전기를 만들어주는 마치 배터리가 충전되는 듯한 효과를 주는 그런 특수한 부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발전기를 빙빙 돌리는 그런 거 없이 전기를 만들어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지금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좀 화력발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 비중 보니까 한 30% 정도는 차진하더라고요. 물론 옛날 뭐 한 40% 때보다는 좀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이게 가장 싸니까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싸기도 싸고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화력발전 중에서도 이제 석탄 화력발전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2017년 뭐 이럴 때만 해서 석탄 화력발전 비중이 40%를 넘어갔거든요.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한 30% 정도는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23년 뭐 이럴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여전히 유연탄을 이용을 해서 석탄을 태워서 증기를 끓여서 그 증기에서 나오는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는 그게 전체 전기에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된다.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참 좀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기도 한 게 우리가 현대 첨단 전자문명이라고 하면 지금 이 방송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요즘 시대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이 중요하고 인공지능 온갖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떠받치고 있는 전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3분의 1은 석탄을 떼가지고 그거를 증기를 물 끓여가지고 증기 만드는 그 방식을 아직도 3분의 1에 기대고 있다라는 거죠. 물 끓여가지고. 네. 그 방식으로 전기 만드는 방법은 정말 오래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석탄 화력발전소들 쭉 보다 보면 아직도 1970년대에 건설된 발전소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것들 꽤 있거든요. 이제 거의 폐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2017년에 폐쇄된 서울의 당인리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1969년부터 가동을 해가지고 48년 동안 가동하던 석탄 화력발전소인데 아직까지도 꾸준히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이 석탄 화력발전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나라고 세계적으로도 석탄 화력발전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과거에 41% 하던 때에 비해서는 지금 좀 줄어가지고 30% 정도로 석탄 화력 비중이 줄기는 준 거죠. 그렇지만 석탄 화력발전 말고도 다른 화력발전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석탄 화력발전이 준 대신에 그 사이에 늘어난 화력발전도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가스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이에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최근 통계를 보면 한 20% 정도는 가스 화력발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LNG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석탄 화력하고 가스 화력발전 화력발전이 전기의 절반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연료 태워가지고 전기를 쓰는 게 반수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통계 잡는 방식 중에 집단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지역에서 어떤 그런 발전소 같은 걸 운영하면서 거기서 뜨거운 물 같은 게 나오면 뭐 증기 만들고 하면 뜨거운 물도 많이 생길 테니까요. 그런 뜨거운 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용을 해가지고 주변에 온수도 공급해주고 하는 그런 방식은 별도로 구분해서 집단 에너지라는 형태로 구분해가지고 통계를 잡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집단 에너지도 한 8%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석탄 화력, 가스, 집단 에너지 다 합쳐보면 한 60%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는 화력으로 사실상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 화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석탄 화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싸다라는 게 일단 제일 크고요. 우리가 국제 유가가 막 요동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만 석탄 가격이 요동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의 못 들어봤죠. 석탄은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생산되는 이런 거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가격이 그래도 석탄 가격도 요동칠 때가 있는데 특히 석탄 가격 요동 안 칠 줄 알고 방심했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석탄 가격 올라가면서 당황하고 이랬던 적도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석유 가격 같은데 비하면 안정화되어 있고 가격도 좀 싸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유리한 이런 게 한 가지가 있거니와 연료 자체의 가격도 가격입니다만 발전소를 건설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적어도 지금 과거의 법령 체계 속에서는 좀 비교적 간편한 그런 점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 부지를 확보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도 땅값이 좀 비싼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탄 화력이나 특히 가스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좀 많이 안 드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서요. 예를 들면 수력발전소를 하나로 짓는다라고 하면 댐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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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근처에 막 마을들이 다 물에 잠기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부지에 관한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스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 특히 부지 비용이 적게 들고 석탄 화력도 비교적 부지 비용이 좀 적게 드는 편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이 화력발전에 매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 시내의 대형 화력발전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인리 화력발전소라고 과거에 부르던 지금 서울발전소 같은 경우에 마포에 땅값이 엄청나게 비쌀 것 같은 홍대 입구에서 조금만 가면 거기에 발전소가 하나 엄청난 부지를 차지하고 있죠. 그게 사실은 화력발전소인데 불과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 그러니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도 석탄 화력발전소 시설이 돌아가고 있었고 지금도 그 시설 일부가 남아 있고요. 지금은 석탄 화력발전은 폐지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가스화력발전 형태로 변신을 해가지고 가스화력발전이 대부분 지하의 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이게 화력발전소인지 뭔지 잘 모르는 게 굴뚝이 보이기 때문에 뭔가 엄청난 시설이구나 이런 거는 좀 알 수 있습니다만 딱히 무슨 그렇게 티가 나게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공장일까 싶은데 사실은 거대한 발전소라서 전체 시설 용량을 다 합해보면 한 800메가와트 규모에 800메가와트 규모면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를 하나를 지으면 보통 100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이 나오거든요. 거의 원전 하나 정도 되는 그 정도 설비 용량을 가진 발전소를 서울에 홍대 입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배치할 수 있을 정도로 땅을 좀 덜 차지하는 게 화력발전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거 말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수력발전이나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항상 일정적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비가 갑자기 너무 안 온다라고 하면 물이 부족해가지고 발전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는 연료만 충분히 많이 사가지고 꾹 이렇게 쭉 쌓아놓으면 24시간 365일 언제나 꾸준하게 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밤에는 전기를 못 만드는 태양광이나 바람이 좀 덜 불면 전기가 안 나오는 풍력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일정한 전기를 확보하는 그런 발전을 화력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산업에서 제조업에서 전기를 일정하게 계속 꾸준히 많이 쓰면 그게 곧 산업 경쟁력 경제성장의 경쟁력이 되는 나라에서는 과거에 이제 화력발전에 좀 많이 좀 이렇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환경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화력발전에 가장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LNG 방식은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그렇습니까? 어때요? 그런 문제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LNG는 가스 형태로 발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더 잘 타죠. 효율도 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가 거의 생산이 안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냐면 석탄은 재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뭐하고 비교해 보시면 석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발전할 때 사용되는 주로 발전할 때 사용되는 석탄은 이제 유연탄이라고 해가지고 석탄 중에서도 그나마 좀 불이 잘 붙고 화력이 좋은 석탄을 수입하다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국내에서 많이 나는 석탄은 이제 무연탄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보다는 불이 좀 안 붙고 화력이 좀 약한 대신에 붙여보면 이제 연기가 안 난다라고 해서 이제 무연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무연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는 무연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가지고 뭐 16세기에 나온 윤두구수가 쓴 평양지 이런 조선시대 책을 보면 평양에서 옆에 문수봉이라는 산에 가보면 석탄이라는 희한한 물건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수처럼 생겼는데도 불을 붙여보면 연기가 안 나오는 마법의 물질이 있다더라. 이런 식의 이제 말이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석탄이 좀 나온, 꽤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강원도 지역의 탄광 같은 지역에 활발하게 운영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연탄으로 운영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세계적으로 드문데 우리나라에는 무연탄 석탄화력발전소도 있기는 있습니다. 강원도 이제 동해에 가보면 무연탄 석탄화력발전소 하나 있는데 그게 거의 뭐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할 만한 아주 독특한 무연탄 석탄화력발전소가 하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 이제 연탄 요즘도 이제 가끔 요즘은 뭐 난방용 연탄보다는 이제 고깃집 같은 데 가보시면 연탄구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연탄 쓰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면 이제 연탄은 아 이거는 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런 거에 비하면 가스불은 우리 가스레인지 사용하면 그게 이제 도시가스로 돌아가는 가스레인지 경우가 인 경우가 많은데 도시가스가 바로 이제 LNG라고 하는 우리가 가스 화력발전을 할 때 쓰는 거하고 사실상 거의 비슷한 원료거든요. 그거 할 때 무슨 뭐 제가 나온다 연기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스레인지 별로 사용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스가 뭔가 좀 덜 나온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석탄화력발전도 이게 워낙에 싸고 우리나라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환경오염을 줄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은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석탄을 태워가지고 물을 끓인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얼핏 생각하시기에 과거의 영화에서 증기기관차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보시면 이렇게 건장한 그런 일꾼들이 석탄을 삽으로 막 계속 이렇게 퍼넣는 그런 모습 많이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언제 다 넣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그렇게 가면 그러면 석탄을 삽으로 퍼넣느냐 그러는 거 하느냐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에 그런 거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석탄을 덩어리로 넣지 않고 그걸 다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넣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로 쭉 넣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가루가 전부 다 깨끗하게 잘 타가지고 최대한 열 효율도 높고 제도 최대한 덜 생기기 때문에 곱게 갈아서? 곱게 갈아서 빻아가지고 석탄을 태우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태워서 물이 끓으면 물을 끓으면 이제 100도에 물이 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0도짜리 수증기로 바로 증기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역시 이것도 더 센 힘으로 더 효율이 좋게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이 증기 온도를 거의 한 500도, 600도까지 더 추가로 많이 올려가지고 더 센 압력을 만들어서 이 증기 터빈을 돌리고요. 증기 터빈을 돌리고 나면 이제 김이 새가지고 나오겠죠. 그런데 그 증기 터빈을 돌리고 나오는 김 샌 그 증기조차도 어느 정도는 뜨겁고 어느 정도는 좀 기운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좀 작은 증기 터빈을 또 붙여놓습니다. 한 바퀴로 더 돌리려고? 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의 대형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고압 증기 터빈, 중압 증기 터빈, 저압 증기 터빈 이런 식으로 2단계, 3단계로 터빈을 돌려서 최대한 석탄을 조금이라도 좀 덜 쓰고 전기를 많이 만들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이런 데 사용하는 것 중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장치.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아는 그런 장치 중에 절탄기라는 게 있거든요. 절탄기요? 네. 이코노마이서라고 하는 절탄기라는 게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여요. 이게 절탄기라는 게 이 관련 분야에서 혹은 저처럼 환경공학하면서 이런 석탄 태웠을 때 뭐가 많이 나오고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것인데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절탄기가 뭐야? 라고 하는 게 절탄기인데요. 절탄기가 이제 말만 들어보면 석탄을 절약해 주는 장치라는 뜻에서 절탄기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절탄기의 원리가 뭐냐면 석탄을 태우고 나면 연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증기 이런 거 터빈도 다 돌리고 나면 증기가 마지막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 석탄 태우고 나오는 연기 그 연기도 좀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뜨거운 연기 이걸 물 끓일 정도까지는 안 되겠죠. 그렇죠? 석탄 태우고 나오는 연기 뿐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래도 뜨끈뜨끈할 거란 말이에요. 훈제처럼. 그래서 그거를 뽑아가지고 훈제 오리만드를 먹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뽑아가지고 그 물 끓이는 그 물 들어오는 관에다가 이렇게 휘 감아 놓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그냥 안 나가고 데우게. 네. 물 들어오는 관을 이렇게 좀 감아가지고 감돌고 나가게 하거든요. 그러면 물이 들어오다가도 그 연기의 뜨거움에 의해서 약간 좀 미지근해지겠죠. 그러면 물을 끓일 때 연료가 좀 덴드릴 거 아닙니까? 찬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미지근한 물이 들어오니까. 특히 추운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이걸로 절약되는 게 상당하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석탄 절약해 주는 장치다라고 해서 절탄기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극지연구소에 계신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들은 진짜 신기한 게 뭐가 있었냐면 펭귄 같은 경우에 남극에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으면 발이 얼마나 시렵겠습니까? 그러세요. 발 시려운 게 펭귄이 되게 큰 문제인데 그래서 펭귄은 발 시려운 걸 데피기 위한 거기에 몸의 체온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펭귄이 그거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발에 들어갔다 오는 피가 몸으로 돌아올 때 그때 그냥 돌아오게 하지 않고 몸에서 심장에서 나가는 쪽에 그 혈관하고 한 번 이렇게 휘감겨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는 게 교차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구조가 석탄화력발전소에 쓰는 절탄기 구조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펭귄들은 어떻게 절탄기 원리를 알아가지고 자기 발 데피는데 이 원리를 사용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신기했던 그런 진화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이런 에너지를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석탄화력발전 방식은 최대한 효율을 높이고 어떤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LNG 같은 경우에는 LNG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LNG 같은 경우에도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계속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기후변화 문제는 나름대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LNG도 역시 이걸 최대한 효율을 높이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LNG는 물 끓이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LNG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가스가 폭발하는 힘으로 그게 그대로 바람개비를 돌리는 터빈을 돌리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 터빈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비행기 입편할 때 이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가스에다 불 붙여가지고 터빈 돌리는 이게 제트엔진하고 구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트엔진 잘 만드는 미국 회사가 사실은 전기 잘하던 회사였고 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살펴보면 제트엔진 만들 정도의 기술력이 있어야지 현대 가스 터빈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기술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화력발전이라고 하면 되게 옛날 기술 같지만 가스 터빈을 잘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미국 회사, 일본 회사, 독일 회사, 이탈리아 회사 한 4개 회사 정도가 세계 가스 터빈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스 터빈을 만들어가지고 발전에 실제로 배치를 한 게 불과 국산품이 배치된 게 작년입니다. 우리나라가 화력발전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가스 터빈을 실제로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가지고 발전에 배치한 거는 1년밖에 안 될 정도로 첨단 기술인 것이 가스 터빈이 가스에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직접 폭발해가지고 돌리려면 힘을 잘 견뎌야 되거든요. 가스 터빈 같은 경우에 온도가 기본 1300도까지 올라가고 온도가 높이 올라갈 때는 16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1500도 후반대쯤 되면 철이 녹아가지고 줄줄 흘러내리거든요. 그 정도 온도를 견뎌야 되는데 가스 터빈은 또 빨리, 제트엔진처럼 빨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1초에 60바퀴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가스 터빈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규모도 한 대가 한 10미터 크기로, 10미터 넘는 크기로 만들어 놓거든요. 무게도 한 300톤짜리 이런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1초에 60바퀴씩 돌게 1300도의 온도를 견디면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첨단 기술이라가지고 세계 주요 선진국 회사들이 다 독점하고 있었고 이거 뭐 심심하면 여러 가지로 비용 많이 부르고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약간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이거 좀 수리 좀 해주세요. 정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정비할 게 아니라 새로 하나 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기술이 없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대한 돈을 내고 사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과거에 있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국산화 제품이 실제로 배치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가스터빈 개발한 회사에서 우리가 비행기에 들어가는 제트엔진도 만들어 보겠다라고 계획도 발표를 하고 홍보도 좀 활발히 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화력발전에 역사하고도 연결이 돼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도 자체 개발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가스터빈 엔진 쪽으로는 우리가 좀 많이 부진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한 단계씩 나아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이 열 에너지를 그러니까 석탄화력발전소도 이거 너무 구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에 숨어있는 과학도 정말 많은 거였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거 있어요. 석탄화력발전소가 태안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서해안 지역에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남 지역 서해안에 다 몰려 있죠. 그게 위치적으로는 왜 그런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참 이거 신기하고도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 일단 가장 큰 이유를 이야기를 하려면 석탄화력발전은 이제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물 구하기 쉬운데 이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지역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해안 쪽에 다 발전소들이 몰려 있죠. 특히 아까 증기를 만드는 물을 끓일 때 쓰는 그 물은 호수나 이런 데서 구해와도 어느 정도 충분한데 왜냐하면 이제 물 끓여가지고 증기를 만들면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리고 발전기 돌리고 난 다음에 그 증기가 나온 거를 다시 식혀가지고 다시 물로 만들어서 그걸 또 끓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돌리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물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요. 뭐의 물이 진짜 많이 드냐면 그 뜨거운 증기를 다시 물로 식힐 때 그걸 식힐 때 어떻게든지 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또 물로 식힌 거예요? 그걸 물로 식히면 제일 간편하기 때문에 나라에 물을 구하기 어려운 나라에서는 커다란 무슨 탑 같은 걸 지워놓고 공기 같은 걸로 식히는 이런 방식 택하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물로 하면 제일 간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물을 이 물은 뭐 수질이나 이런 게 별 관리는 없잖아요. 그냥 옆에 물이 와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식혀주기만 하면 되니까. 냉각수. 그러니까 이 냉각수 식히기 위한 물은 수질도 크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물이 많이 구할 수 많게 구할 수 있는 곳이 바다다 보니까 바닷가에 설치하면 이 물 식히는 물 구하기가 쉬워가지고 바다에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발전소를 하루 이틀 돌릴 거라면 이게 그냥 대충 아무 바다에나 설치를 해도 큰 상관은 없을 텐데 발전소를 우리나라에 정말 충남 서해안처럼 정말 많이 짓는다라고 하면 바닷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증기를 식히지만 증기를 식히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물이 미찌근해질 수가 있잖아요. 바닷물이 아무리 바닷물이라도. 그러면 식히는 효율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들이 뭐를 생각을 해가지고 발전소를 배치를 했냐면 서해안은 민물과 썰물의 차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걸 이용을 해서 물이 좀 미지근해질 만하면 물이 나가가지고 새 밀물로 바꿔가지고 들어오는. 이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까지. 자연 교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서해안을 특히나 많이 이용을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처음 발전기가 들어와서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된 게 1887년에 경복궁 궁궐에 전기를 밝히는 용도로 들어온 게 우리나라 최초로 발전기 배치해서 사용한 거거든요. 이때도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을 해가지고 발전소라고 하기에는 조그마한 발전기를 설치를 해서 사용했던 겁니다만 사실은 1887년이면 굉장히 빨리 도입한 편입니다. 미국에서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이 전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게 188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발전 사업을 크게 벌인 지 불과 한 6, 7년, 7, 8년 됐을 때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석탄화력발전을 도입을 했으니까 정말 빨리 도입을 한 것인데 이게 전기가 미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산업적으로 정말 많이 투자를 했으면 조선이 막 전기 강국이 되고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궁궐에 발전기 설치하니까 밤에도 이거 화나고 좋네 이 정도로 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 냉각수가 많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경복궁에서 어디에다가 석탄화력발전하는 이 발전기를 설치해다 사용을 했냐면 경복궁에 좀 이렇게 북편 쪽으로 가다 보면 향원정이라는 정자가 하나가 좀 아름다운 게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연못이 쭉 있습니다. 그 연못을 냉각수를 이용하기 위한 그 시설로 1887년 당시에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냉각수를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연못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못이 뜨뜨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러실 거네요. 그래서 연못에서 기르던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는 현상이 한번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물고기 떼죽음하고 이러면 그게 되게 흉흉한 징조라고 많이 생각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궁궐에 있는 연못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죽으니까 가뜩이나 19세기 말에 조선시대 상황도 흉흉한데 이거 나라가 안 좋게 될 징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따져보면 과학적으로는 발전기 냉각수 때문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충남 지역 서해안의 발전기가 지금도 아주 크게 설치된 이유 중에 하나고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한때 서해안의 어민들이 이것 때문에 바다의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피해 입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다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양대 이유입니다. 물 문제. 냉각수 문제 하나 큰 게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수요 문제입니다. 수요 문제. 전기를 만들면 이 전기를 보내는데도 비용이 들고 시설이 들고 전기가 중간에 소모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가 만들어진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전기를 쓰는 게 사실은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특히 가정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에서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포에도 발전소가 큰 게 있는 건데 추가로 서울 수도권에 발전소를 많이 배치를 하자니 땅값도 비싸보니와 또 시민들이 반대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수결의 맹점이기도 한 것이 이거를 전국에 어디에다가 발전소 지을까 이거 하면 정치인들이 표를 많이 얻으려면 수도권에는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 표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필요하긴 한데 우리 동네는 안 된다.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가깝기는 가깝지만 수도권은 아닌 곳으로 가다 보니까 충청남도가 가장 가까우시던 그런 측면도 있었고 충청남도에 평지 지형이 많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면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보내줄 때 산을 넘어가서 복잡한 설비를 지어서 전기를 보내줄 필요 없이 비교적 편하게 전기 보내는 시설을 건선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충남 지역이 이렇게 전기가 좀 풍부해지다 보니까 충남 지역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 좀 입주하는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제철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철광석을 녹여서 거기서 철을 뽑아내는 용광로, 고로 이런 걸 제철의 중심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이 철의 대충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미 사용되었던 그런 철을 말하면 고철이죠. 아니면 폐차장에서 나온 폐차 이런 걸 수거해다가 이미 만들어졌던 철을 다시 녹여서 새 철제품을 만드는 이런 것으로 전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방식을 전기를 이용해서 높은 온도를 만들어서 고철을 녹여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해서 전기로 방식이라고 하는데 고철과 직전 시간에 했었죠. 그렇죠. 전기로 같은 경우에 아크 전기로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전기를 소모하면서 아크 전기로 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되게 멋있습니다. 아이언맨이 심장에 보면 무슨 아크 머시기가 있어서 힘을 발휘하고 이렇게 하는데 줌을 만들어낼 때 제가 보기에는 아이언맨의 심장에 붙은 장치에 괜히 아크 이런 말 쓴 게 아크 전기로가 워낙에 힘 세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충청남도의 당진 이런 데서 아크 전기로 가동되는 그 모습 영상 찾아보시면 아이언맨 가슴팍에 있는 것 이상으로 멋있게 생겼습니다. 정말 엄청난 전기 불꽃이 막 튀면서 철을 녹여서 막대한 양의 철을 생산해내거든요. 그 전기를 조달하려면 근처에 전기가 많아야 좋겠죠. 그래서 또 충남에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이유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크 전기로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영화처럼 멋있어지는 거고 많은 분들이 또 질문도 주셨는데 이거 하나만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경자님 호흡은 언제 하시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0245님은 교수님은 모르시는 게 뭘까가 더 궁금합니다. 아 근데 그 모르는 것 중에 제가 재작년 정도에 이거 알아가지고 정말 이건 진짜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건물 세우다 보면 천장도 그렇고 벽체도 그렇고 좀 벽 중에 이 튼튼한 콘크리트 벽 말고 약간 좀 이렇게 얄팍한 가벽 같은 거 이런 거는 석고보드라는 걸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석고보드값이 비싸지면 아파트 건축비가 비싸지니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석고보드값이 비교적 좀 안정적인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석고가 땅에서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파트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에 비하면 목조주택은 거의 별로 안 짓는 편이잖아요. 지으면 다 이런 석고보드 이런 거 많이 쓰는 방식으로 건물을 짓는데 도대체 석고가 어디서 나길래 우리나라는 석고보드가 이렇게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느냐. 석고보드 공장들을 찾아보면 역시 충청남도 지역에 굉장히 석고보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무슨, 왜 이게 충청남도에 많이 있는지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역시 또 석탄화력발전소하고 관계가 깊은데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연기 중에 공기 중에 배출됐을 때 미세먼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산성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 물질 중에 이산화황이나 삼산화황 같은 황산화물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이 매연에서 배출되는 이 연기에서 황산화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제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연기 속에서 다 뽑아내면 황성분이, 순수한 황성분이 추출돼가지고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거를 버리면 그냥 다 쓰레기죠, 그렇죠? 버리면 이게 다 쓸모없는 제품이 되는 건데 이 순수한 황성분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게 되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화학자들이 열심히 고민을 한 게 뭐냐면 석회석 성분하고 이 황성분이 반응을 일으키면 석고가 된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추출된 황을 받아다가 그걸로 석고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석고를 받아서 석고보드를 충청남도에서 열심히 많이 만들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충청남도 서해안에 꼬막이 맛있냐 낙지가 맛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충청남도 서해안이 대표적인 전기맛집이고요. 그리고 그곳이 전기맛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시는 이런 아파트 혹은 일하는 건물 이런 데 사용되는 석고보드도 그 고향이 대부분 화력발전소하고 연결되어 있는 충청남도 지역인 경우가 많다. 이것까지 알아두셔도 좋겠죠. 정원영 님이 감자줄기 나오듯이 줄줄이 나오는 지식이라고 하세요. 끝내려고 인사한 말씀 드렸다가 한 가지 더 석고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곽채시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